45년 전에 헤어져 생사를 모른 채 살아왔던 형제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났습니다.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헤어진 남동생을 찾아달라는 86세 형의 부탁을 받아 수성구에 사는 77세 동생을 찾았습니다. 중부경찰서 실종전담팀은 통신수사와 주민 조회 등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동생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. 형은 고령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가족들을 찾을 수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귀국해 신고하게 됐다며 출국 전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